이거? 그럼 쉽잖아 많이 무거워? 응 데드리프트 이거 아니야? 데드리프트 이거? 그거 아니야 여기서 먹어도 되나 이제? 먹으면 안 되나? 응 여기서 먹을 수 있나 이제? 어? 빨리 하고 먹을까? 응 그래 핫도그가 800원이래 어? 더 싸졌나? 뛰어가서 번호표를 뽑아 뛰어가서 번호표를 뽑으라고? 아 뛰을 필요 없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렇게 잘리는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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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请不吝点赞 ißt よね? 赞 订 订 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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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适 适 适 适 适 适 适 适 5 2 2 2 2 2 2 3 3 3 3 2 2 3 5 115 5 1 2 2 2 3 2 2 3 2 2 3 2 2 1 3 3 выход 넓어서 튀긴 것 같아 너무 큰데? 넓 infect 좋을 것 같은데? 응 맞아 가자. 다 산거죠? 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핫도그 2개. 핫도그 2개? 왜? 핫도그 탕산음료 콤보. 하나랑 핫도그 제가 하나 먹을 거지? 난 2개. 핫도그 2개. 나는 이거 마늘. 마늘 많이. 이 정도면 됐나? 나 핫도그. 나 핫도그 2개. 나 핫도그. 나 핫도그 2개. 나 핫도그. 나 핫도그. 나 핫도그. 나 핫도그. 나 핫도그 3,100원. 나 핫도그. 나 핫도그. calories 시원핑 쑤셔 넣었어 가자 거대받아 나도 한번 뛰어서 나는 물 써야지 나는 물을 꺾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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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일단 놓고. 오, 큰데? 너무 큰가? 하나, 둘, 자 일단 놓고. 하나, 둘, 자 일단 놓고. 하나, 셋, explod1,2, call its light. 닭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넣어서 해물을 소스를 넣어서 중간에 보인다 핵불 Secret inconsistencies 참기름을 만들고 이다 밀가루 만들기 눌러서 구워줍니다 잘라줄게요 간장 월전에 담아맛을 Margiela 볶아줍니다 구멍을 삶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